아끼는 내 차 사고팔 땐 아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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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차량은 제네시스 G80 3.3 GDI AWD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연식은 2017년식 주행거리는 10만6천키로 주행했습니다. 차량의 제일 큰 장점은요.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 550만원 상당의 선택옵션 추가 넣어주셨습니다. 저희 아차에서 이 차량 구매하시면 6개월에 만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드리고 있고요. 차량 컨디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탑쪽 보시면 썬루프 있습니다. 전면 유리 쪽 스톤칩 보이지 않고요. 본넷 쪽도 살펴보시면 본넷 쪽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전방 센서, 전방 레이더, 전방 카메라 있고요. 다음 측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쪽 6.53으로 80% 이상 남았고요. 사이드미러 컨디션 양호하고 측면 카메라 있네요. 도어 쪽 문콕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뒤쪽 4.54로 55% 이상 남았습니다. 후면부 테일램프 양쪽 다 끼짐 없고요. 후방 카메라 후방 센서 있고 트렁크 내부 공간 볼게요.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입니다. 내부 공간 굉장히 넓게 마련되어 있고 깔끔하게 유지도 잘 되어 있습니다. 보조석 측면이고요. 이열 휠 컨디션 생활기스 보이지 않습니다. 다음 사이드미러 안쪽 호축방 있고요. 다음 바깥쪽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쪽에는 문콕 보이지 않습니다. 마지막 보조석 앞쪽 휠 생활기스 없는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실내 옵션 볼게요. 실내 탑승하기 전에 시트 보시면 브라운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전동 시트 운전석에는 메모리 시트 있고요. 이제 시동 걸어볼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0만 6천 6백 41키로 주행했습니다. 이 차량 주행 보조 시스템으로 안전한 운행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핸들 볼게요. 전동 핸들 있고요. 작동 잘 되고 패드 시프트, 음성인식 핸즈 프리,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되어 있습니다. 핸들 뒷편에는 전자식 파킹 있고 차선이탈 방지 기능이 있고요. 리어 커튼 조작 버튼도 들어가 있고요. 앞쪽에는 HUD 작동 잘 되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다음 위쪽에는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네, 작동 잘 되고요. 리어 커튼 작동도 잘 되는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 앞쪽 ECM 룸밀러, 블루 링크, 하이패스, 블랙박스 있고요. 센터패시아 쪽, 내비게이션 탑재되어 있습니다. 표준기어 나오면 후방 카메라 360 워라운드 뷰 작동 잘 되고요. 전방 카메라 깔끔하고요. 스타트 버튼 있고 듀얼 오토 에어컨입니다. 핸드폰 무선 충전도 이용 가능하시고요. 컷폴더 2개 있고 드라이브 모드, 오토 홀드 버튼 있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통풍 시트, 핸들 열선 들어가 있고요. 2열로 이동할게요. 2열 이동했습니다. 공간 보시다시피 굉장히 넓습니다. 이 차량 워크인 시트 탑재로 편리하게 이용도 가능할 것 같고요. 가운데 수납 공간이랑 컷폴더 이용도 가능하시고요. 워크인 시트 조작도 가능하시고 리어 커튼 버튼 있습니다. 뒷자리도 열선 통풍 시트 들어가 있고 AV 시스템 조작도 가능하시고요. 뒷자리 전동 시트도 탑재되어 있고요. 다음으로 시트 보시면 가죽 손상 보이지 않습니다. 2열도 썬네프 개방감 좋고요. 후석 커튼으로 자외선 차단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렉시콘 사운드 되어 있고요. 이제 엔진 룸 보러 갈게요. 엔진 룸 외관 제일 먼저 보시면 깔끔합니다. 네, 살펴보았을 때 외관상 유효 보이지 않고요. 엔진 소리 일정합니다. 하부 점검 전에 성능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할게요. 뒷타이어 편마마 없습니다. 앞쪽 등속 조인트 네,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반대쪽 편마마 없습니다.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고요. 이어서 앞쪽 이동해서 엔진 룸 미션 쪽 볼게요. 네, 아래쪽에 언더 커버로 못 보여드리는 부분들 성능 점검 기록부 함께 봐주시고요. 앞타이어 편마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반대쪽도 편마마 없고 등속 조인트 찍힌 갈라짐 없습니다. 이 차량 4륜이고요. 하부 점검 마칠게요. 네, 지금까지 저와 함께 제네시스 G80 3.3 GDI AWD 프리미엄 럭셔리 모델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량의 엔카 진단받은 완전 무사고 차량이었고요.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5일간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매우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차량 번호 확인해 주셔서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이상으로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